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7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샬롬이라는 누구나 다 알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 모두 모르시는 그러한 샬롬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히브리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저희 강의를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거고요. 또 제가 알파벳 하나하나 풀이할 때도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시지요 생각이 됩니다. 이 샬롬은 알파벳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쉰입니다. 다음이 라멜이고요. 세번째가 바바. 마지막으로 맴. 네 이제 뭐 처음에 히브리어 시작할 때는 도대체가 이 알파벳이 무슨 의미고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그쵸?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익숙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샬롬은 아 샬롬의 첫번째 알파벳 쉬에 있는 무슨 뜻입니까? 그 영어로는 consume 이란 뜻이에요. 뭔가 소멸한 것. 씹어서 없애다. 그리고 불이 집어삼키는 그런 것. 그래서 불꽃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쉰이라는 뜻은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 평화, 안녕 이라는 이 말과 제거하다는 말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라멜은 그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라멜 하면 가르치다라는 말도 되고 가르치다라는 말도 되고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거 알파벳, 초기 알파벳 공부하시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브는 이제 못이죠. 그래서 못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맴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물은 두 가지의 대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이죠. 노아홍수는 사망의 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래서 이 물, 맴이라는 알파벳은 물이 보면 물결이 막 치잖아요. 이게 막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계 1장 2자리에 1장 1자리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에 혼돈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맴은 혼돈을 가리키는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말입니까? 권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입니까? 연결하는 권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연결하는 권위를 제거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혼돈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연결하다는 것은 사망을 초래하다는 거죠. 사망을 초래하는 권위, 권위는 어둠의 세력, 죄를 상징하는 거죠. 사망을 초래하는 죄를 쉰, 제거해야 참된 샬롬, 평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정말 평강을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참된 평강,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덕주를 했어요. 그걸 알아요. 하지만 네가 도덕주 했지라고 얘기하면 더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므로 서로 평강을 유지한다. 그거는 진정한 평강이 아니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 거. 이거는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벽이 있죠. 이 죄를 그래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우리를 그냥 감싸 안으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빚이십니다. 이 죄는 완전히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거죠. 사망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망, 빚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 원수, 이 죄, 이 세력을 없애야지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샬롬에서 이거 어떻게 읽나요? 슈렘이죠. 슈렘. 히릭, 모음은 이제 히릭하고 세웨이 이거 있죠. 그래서 슈렘. 슈렘과, 슈렘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 페이, 영어로 페이죠.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슈렘. 그리고 이 슈렘과 바브, 바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결하다. 못이었죠. 바로 십자가 못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샬롬,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언은 의미가 달라진다고 전혀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이라고 읽게 되면 이것은 다 이루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죄인 간의 참된 평화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샬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아주 내재적이고 깊은 의미입니다. 바로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샬롬이 굉장히 이런 예수님의 그런 보혈, 그분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 목적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언어를 알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참된 지식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